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이 문자를 통한 피싱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경고했습니다. 당국은 범죄자들이 사람들에게 아직 받지 못한 소포가 있다며 링크를 클릭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가 해당 링크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이를 도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받게 된다면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수신된 번호를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